데이 32 약물 남용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약물 남용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녀는 돈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 아이는 눈알에 멍이 들었다 나는 층체를 떼어야 한다 감기 바이러스는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 이것들은 다양한 치과용 기구들이다 밤새 설사를 했다 그는 전쟁에서 장애인이 되었다 그의 몸은 차츰 기계로 대체되었다 그 알약은 물에 쉽게 녹는다 관장 복용량을 초과하지 마시오 의사는 응급 상황에서 침착해야 한다 식사 후의 치실은 필수이다 그는 사고로 중지가 골절되었다 그는 진정한 유전자 치료 전문가이다 세균을 없애기 위해 손을 씻어라 세균을 없애기 위해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그는 손을 씻어라 그는 머리가 터질듯이 아프다 분노는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이다 분노는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이다 우리의 몸은 병균을 격퇴할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어제 치아 하나를 이식했다 이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어라 과일에 화학물질들이 지입된다 과일에 화학물질들이 지입된다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 장애이다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 장애이다 그녀는 항상 취한 상태이다 그녀는 구역질이 날 것 같다 그는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 그는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사가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이다 약사가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이다 조선하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 조선하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 모든 수술은 면밀히 계획되어야 한다 모든 수술은 면밀히 계획되어야 한다 의사가 독감 처방전을 주었다 의사가 독감 처방전을 주었다 의사가 독감 처방전을 주었다 그 남자는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다 그 남자는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완전히 회복된 수 있는 가을을 수 있다 그 남자는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집중 재활에 돌입했다. 유일한 치료법은 알약이고 그것도 많이 먹어야만 한다. 그 수술은 그녀의 배에 눈에 띄는 흉터를 남겼다. 그는 팔뚝이 까져서 쓰라리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pin의 치료법을 어렵다. 열은 그 병의 한 증상이다. 그 아기는 홍역 백신을 맞았다 간호사들이 병동에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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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